자 이제 나영 6월 평가원 시험 해설 강의를 쭉 제가 해드릴 거고 라이브에서는 제가 일단 21번하고 20번 하고요 29번, 30번은 제가 녹화해서 따로 올릴 거고 이걸 쉬운 거를 쭉 한번 보고 어떻게 하는 게 맞을 것인가 생각해봅시다 제가 나영 친구는 항상 걱정이 돼요 약간 극단적이야 보면 공부를 하는 자들 안 하는 자들 막 섞여 있는데 그러다가 오늘 시험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총평 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쉽다고 느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100점을 좀 노린 친구들 분명히 30번이 쉽지 않았을 거고 등등 이런 생각 하다 보면 여러 개 고민된 지점이 있긴 하지 그치 자 아무튼 이제 좀 어떤 소재가 나왔나 좀 봅시다 자 물론 이제 앞에서 1번부터 14번까지는 전혀 무리 없이 지금 특이한 것도 거의 없거든요 자 그냥 잘 갔을 거니까 저는 이제 별다른 걱정을 안 할게요 자 안 할 거고 저는 15번부터 해서 일단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15번 같이 해보세요 자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이고 자 등비수열은 이제 뭐 대칭성 고배대칭성 등도 있지만은 자 문제 어떤 걸 좀 얘기하는지 봅시다 자 보세요 등비수열 A는 있는데 자 먼저 A1하고 자 그 다음에 A2랑 A3하고 자 A4랑 A5랑 A6까지 요정도 일단 있다고 칠게요 자 마지막 구하는 거는 얘랑 얘랑 얘를 일단 구하자 라고 되어 있지 그치 자 이제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나온 거 보니까 A3이라는 값이 한번 써봅시다 자 A3이 4배의 A2 빼기 자 얘는 A1이야 근데 등비수열에서 항사위의 차는 일단 뭐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분명히 이렇게 잘 했을 거니까 얘를 A라고 잡고 얘를 A 아래하고 잡자 그럼 얘는 A 아래 제곱 요렇게 있다는 가지 그치 자 그래 놓고 이제 잠깐 관계식을 써주면은 A3은 A 아래의 제곱이 되고요 자 4배에다가 자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니까 A로 일단 묶어 놓고 R 마이너스 요렇게 일단은 되지 자 그래 놓고 이제 확인할 거는 자 보세요 그러면은 R 제곱이랑 4배 이거라 일단은 같다 요걸로 일단은 공비에 관한 조건을 얻어낼 수 있을 거야 그쵸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뭐 한 가지 더 따질 건 있긴 해요 만약에 A가 0이면요 야 그럼 두 번째 조건이 말이 안 되지 그치 다 더해서 일단 0이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일단 얘를 지워버리고 정리해주면 R 제곱 마이너스 4에 R 플러스 4는 자 0이니깐 결국에 완전지수 딱 떨어지고 공비가 하나밖에 없죠 자 R값 시에는 2가 되지 자 별 무리 없어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조건 보니까 첫 번지부터 여섯 번째 한 가지 합이 일단 15래요 자 이제 얘를 다 더했더니 15가 되니까 공비가 2야 자 2 빼기 1분에 자 A에 자 2에 6승 빼기 1 이렇게 써가지고 얘가 15다 이렇게 일단 나오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자 보세요 정리를 잘 해주면은 자 결국에 A 곱하기에는 63이 되고 자 얘는 아이고야 맞죠 63이 되고 자기가 15다 이렇게 일단 될 건데 자 내가 구하는 게 일단은 A1, A3, A5야 자 그럼 보세요 얘는 A에다가 자 얘는 4A에다가 자 그리고 나서 얘는 A 아래 4니깐 자 얘는 결국에 16의 A가 되겠지 그치 자 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않네 미안해서 일단은 16의 A가 되고 자 얘가 결국에 21의 A가 되니 얘를 3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정답이 일단 5가 됩니다 자 답은 3번이야 잘했을 거예요 잘했을 거고 자 16번 자 이게 운동 이쪽만 나오면 일단 잘 못하더라고 근데 되게 단순하죠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자 그 속도를 또다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다 자 여러분 어차피 다른 함수가 다 다항 함수니까 자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가시면 되죠 자 한번 볼게요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있어 자 이제 X를 잠깐 보자 X가 3차 함수가 되고요 제가 T에 3승 더하기 A에 T의 제곱 더하기 B에 T야 자 얘는 이제 원점에서 출발을 하지 0을 집으면 0부터니까 자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어 선생님 보세요 자 T가 1일 때 자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꾼대 제가 운동 방향을 바꾼대 자 운동 방향을 자 바꾼다는 것은 결국 속도의 뭐가 바뀐다는 소리일까 부호가 바뀝니다 이 얘기야 자 그럼 이제 미분합시다 자 보세요 X 프라임 이렇게 쓰면 얘가 속도가 되고 3T의 제곱 더하기 2에 A의 T 더하기 B다 이렇게 일단 되고요 자 얘는 운동 방향을 바꿨으니까 어차피 1을 넣었을 때 그냥 0이 나오면 되죠 자 보세요 자 이제 바꿀 거니까 그냥 이러면 되겠네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니까 아 그냥 이제 1에서의 함수값이 0이다 라고 씁시다 자 그럼 보세요 1 집어넣으면은 3 더하기 2A 더하기 B가 되고 자 얘가 0이니까 결국에 2A 플러스 B가 자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고 어 미수 두 개네 그럼 조건 하나 더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두 번째로 시각 T는 2에서의 가속도가 0이야 자 가속도가 0이라는 것은 자 T가 2일 때 자 한 번 더 미분하자 자 일단 가속도 A라고 쓸게요 얘 미분하면 6T 자 플러스 2에 A가 되고 자 결국에 자에는 2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오면 되지 그치 자 2를 집어넣으면은 T에다 2를 넣을게요 12 더하기 2에 A가 되고 얘가 0이니깐 자 A값은 자 마이너스 6이야 근데 얘가 어쨌거나 12가 돼서 결국에 B값은 마이너스 자 얘는 어 얘가 마이너스 10이죠 자 B값은 결국에 자 9가 되지 자 두 개 더하면은 3이고 자 이건 기본 컨셉만 알고 있으면 다들 잘 알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나용은 계속 얘기하자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항상 그렇고 그냥 주어진 대로 주어진 대로 가는 게 맞고 너무 이제 복잡하게 막 이제 어떻게 한 번 승부로 오자 그것도 아니지 그치 그러다 해서 잘 갔을 거야 자 17번 한번 봐봐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